지금 시합 끝나고 이제 이상한 게임을 이기고 저녁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샘미 선수 곧 입대를 앞두고 있네 김샘미 선수 조심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 어제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김상민 선수 뭔가 지금 약간 김상민 선수 힘들어가지고 살이 5kg 빠진 김상민 선수 벌컥 하시는 걸로 벌 해야 되겠다고? 지금 민정 선수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아? 네아플라이 세기 그럴 수 있지 아 지금 트위치는 네아플라이 세기를 치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대박 꺼져요 오늘 야간에 이제 배팅 2시간 예약 김선영 선수 좋아 하나 둘 셋 오늘 뭐 했는지 이편도 연마 오늘 골고루하고 하고 갈람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 뭐 하셨죠? 야 선수야 여기 머리도 안심하네 머리도 안심하네 상당히 맛있는 메뉴들 일단 메뉴가 오늘 돼지고기와 이게 뭐지? 탕수육 또 먹는 것 같아 오오오오오 야옹 이중 그니까 우유 근데 뭐 제가 맛있어? 응 야옹 어어어 누구 아는데? 어? 누구 아예? 저..뭐냐? 모르는 사람 너 아는 사람이 한 번 해 쟤가 따로 해 모르는 사람 어? 왜 그러지? 좀 메모해 주세요 진짜 맛있지? 맛있어 신나게 하지마 맛있어 고마워요 그리고 밥 치킨 당장 응 맛있어? 다 고마워 하.. 밥 다 먹고 커피 타는 커피가 일상인 저희 선수들 이렇게 하면 바로 다 녹아 진짜? 밥 먹으면 다 녹아 어? 윤정은 선수가 커피 혹시 먹으러 오셨어요? 정훈이 오늘 마치고 2시간씩 넣었대 그럴 수 있지 화이팅 화이팅 좋은 날이 될까? 안 좋은 날이 되나? 오늘 열심히 하자고 정훈아 에스프레소 먹어요 와.. 몇 개 타신 거예요? 지금? 와우 손니 주네 저희는 이제 커피 타고 6시 20분부터 크로스피트 운동이 있기 때문에 엘 측면과 우진 측면? 너.. 너네 지금 이렇게 보려고? 아.. 딱 조금 먹고 아.. 애기 입만 유정은 선수 아메리카로 못 먹어요 자 이제 그럼 크로스피트 딱 할 때를 보고 만날 수 있도록 경훈이 빠빠이 한 번 해준다 여기 어디 가요? 크로스피 하러 가야죠 다큐 같은데 약간 아프지 동상 다큐 너무 힘들어요 저 뭐했는데요? 오늘 하루 종일 나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먹고 날씨 너무 더워요 오늘 처음 좀 봐 동영선수 락하장 좀 볼까 아이고 이거 이거 락하이그 락하이그 상태가 이게 아 쟤 락하 못 보여줘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살발합니다 살발해요 진짜 정리 좀 하세요 동영선수 정리한 겁니다 저게 락합니까 돼지우리입니까 잘했어요 빠바바바밤 웨이트장 지금 오늘 땀을 왠지 보고 깔끔하죠 저거 쌤 저 오늘 땀 그렇게 생겨내려고 안 씻고 났어요 힘든다 많이 와 크로스피 땀 흙이 와 이제 크로스피 끝나고 이제 간식을 먹고 뭐 간식을 먹어 야간에 안 씻고 씻고 네 크로스피 선생님 쌤 진짜 너무 열심히 했죠 오늘 코난진 많이 이용해주세요 코난진 이용 안 해도 돼 진짜 오늘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 크로스피 끝나고 다행히 잘생겼는데 바나나 먹방 프로틴도 아니면 먹어줘 아니 프로틴이 미스터는 맞나 맛있어? 프로틴 광고 한 번 들어오게 해주세요 광고 광고주님 보고 계신다면 꼭 연락 한 번 주세요 어? 홍민이 왔네 홍민이 왔네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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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스피크 맛있거든요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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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간 운동 중에는 경산습도조 로봇 로봇 오 나이스 뷰티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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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태빈 나이스 패팅! 카메라 의식하고 방망이 치고 있는 조민성 랜다니댕! 와 박는 거 찝었어야 되는데 정훈이 오 랜다니댕! 저희는 밥 먹고 내 방에서 왜 씻었냐? 근데 지금 내 침대 씻고 있는 거지? 안 있었잖아 너 지금 숙목 아대가 그대로 있는데 씻을 때 이거 차고 했어 그냥 우리가 숙소에서 노래를 한 번 틀어보자고 나 아까 방금 모기 물려가지고 경산 모기가 그게 쎄 엄청 쌀 모기에서 그래 진짜로 오늘 토요일이야 봤어? 치킨 외국은 없어졌다 이 방법을 잘 알지 당연하다 네 내 방에 다 모이네 야간에? 패팅 칠 거야? 몇 시? 끝나고? 정훈아 너 발 좀 내려라 네 발 좀 쓰자 끝나고? 응 몇 시? 세민이 지금 내일 이제 진타해가지고 태블나는 혈압이 타야? 네 진타해 몇 시에 패팅 쳐? 다 지치게 6시 6시 반에 프로스피시니까 끝나면 7시 반 7시 반쯤? 그럼 나한테 전화줘 오케이 풀타임이겠네? 그치 근데 포스도 바뀔 거 같아 너는 사랑이 아니야 너는 사랑이 아니야 너는 사랑이 아니야 너는 사랑이 아니야 그냥 운정이라고 하자 김정훈 3타수 무한타 1440 너 공 잘 보더라고 너 너 포벌도 못 나갔어 방금 18타수 2한타 왜 안타가 안나올까 왜 안타가 안나올까 왜 안타가 안나올까 왜 안타가 안나올까 진짜 미칫다 노래 잘한다 오 쏘리 너의 그날에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행복 기렸어 내 전부였다 무엇도 바꿀 수 없던 우리라서 행복했었다 뭐 그 모든 순간이 참을 참을 난타 그는 그는